크리스천 배우 정경호, 소녀시대 수영,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9년 열애, 정은영 PD, 배우 박정수 사랑이란 작가 카렌 손드,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배우 정경호, 소녀시대 수영, 9년 열애, 사랑꾼,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출연중인 정경호, 삼성생명광고 정경호, 최근 스타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정경호 부친 정은영 감독, 정은영 PD는 1995년작 목욕탕집 남자들 이후로 거의 전작품을 김수현 작가의 작품만 전담 연출해 오고 있다. KBS 퇴사 이후로는 삼아 네트워크스 외주 제작으로 김수현 작가 작품 전담 연출하고 있습니다. 새어머니, 배우 박정수 박정수 종교 기독교, 박정수는 아주 독실한 크리천이다. 박정수는 배우 정경호에 부친 정은영 PD와 2009년부터 동거 중입니다. 인생술집, 카메오 정경호와도 모자지간처럼 지내는지 인생술집에 출연했을 때 정경호를 아들이라고 칭했으며, 라이프 온 마스 마지막 회에 까메오로 출연한 것도 정경호의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연인, 소녀시대, 수영 2013년에는 열애 부인 정경호, 수영은 동문회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선후배일 뿐입니다. 드디어 2014년 열애 인정 두 사람은 2014년 1월 디스패치에 의해 열애설이 보도된 이후 공개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정경호, 수영, 열애 공식인정, 크리스마스 함께 보내고 극장 데이트도 두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동문이며, 둘 다 크리천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커플입니다. 정경호는 1983년생 37세이고, 수영은 1990년생 31세이며 6살 차이견합니다. 정경호는 키 184cm에 큰 키의 대표민한 배우이며, 수영도 172cm로 소녀시대에서 가장 큰 키입니다. 수영은 건축회사를 경영하는 집안의 딸로 그야말로 금수자라 볼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수영, 정경호, 선교훈련학교에서 제자훈련 지난 2014년 열혜를 인정했던 정경호와 수영 커플이 다시금 눈길을 끌었다. 여러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정경호와 수영은 함께 성교훈련학교 DT코스, LT코스를 신청해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종의 제자훈련이다. 앞서 수영은 교회의 셀 리더이자 배우인 최강희와의 인터뷰에서 믿음이 좋았던 때처럼 표현한 마음을 누리는 것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 기도 요청을 하기도 했다. 정연령 피디아들 정경호, 수영과 달달한 장수연의 연예계 크리스천 장수코플 수영 정경호와의 훈훈한 일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크리스천인 정경호는 한 주일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갓블레스라고 새겨진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이는 온스타일 방송에서 수영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수영은 저도 갓블레스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남자 아이템 코너에서 갓블레스라고 적힌 물건을 구입해 연인인 배우 정경호에게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두 사람은 교회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호, 수영과 함께 다니는 교회 모임, 혹시 문미엔 관심, 집중 같은 직업, 종교, 학교라는 공통분모가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고 정경호와 제대한 2012년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영은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기독 청년들의 모임인 문미엔 소속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 최시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문미엔 회원들과 찍은 사진을 게재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문미엔에는 수영 외에도 소녀시대 유나, 티파니, 효연, 트위니원, 국민지, 슈퍼주니어, 최시원 등은 물론 배우 김수연, 정영원, 정준 등이 활동 중이다. 수영의 부모님인 최정남 문서희 집사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수영을 스타러 키워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경호, 밥차 배달 배우 정경호가 여자친구 수영에게 밥차를 선물했다. 2020년 3월 16일 수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경호가 보낸 밥차 인증샷을 공개했다. 수영은 배불리 충전하고 힘차게 달립니다. 라는 글도 덧붙이며 한편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밥차 판넬에는 스태프와 배우분들을 응원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세요. 정경호 드림이라는 글이 담겨 있다. 수영은 OCN 토일 드라마 본대로 말하라 촬영 중에 있었는데 정경호는 해당 촬영 장소에 밥차를 보내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2020년 TV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 그의 연기 인생의 가히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했다. 흉부 외과 교수 김준환 역할을 맡아 능력 좋고 까칠하게 하지만 속정이 있고 여자친구 앞에서는 팔불출 순정남이 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 또한 의사 동기들이 주말마다 취미로 밴드를 한다는 컨셉에 맞춰 키타를 연주했으며 드라마 밖에서도 미드와 파라솔의 세컨드 키타를 맡아 유튜브 라이브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생명 광고 정경호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극중 까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김준환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정경호는 최근 삼성생명 광고에 출연했으며 광고는 시즌2와 비슷한 시기에 온웨어 돼 소비자들에게 더욱 주목을 받았다. 제일 기획이 제작한 삼성생명 광고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도움을 주는 보험의 이야기를 담아낸 광고다. 광고는 2분할 화면 구조기법을 사용해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예컨대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는 27세 직장인과 카페로 출근하는 27세 주인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거나 아이돌 단체 사진을 찍는 여성과 랜선 콘서트를 보며 아이돌을 응원하는 같은 나이의 여성의 모습을 비교해 보여주는 형식이다. 제일 기획 관계자는 정경호 씨를 떠올리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기파 배우 정경호, 스타잇 엔터와 전속계약, 안내상, 우연, 한섭밥 스타잇 엔터테인먼트는 7월 7일 배우 정경호와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잇 엔터 김다령 대표는 코믹과 휴먼을 넘나들며 매 작품마다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인 정경호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경호도 관록의 연기파 배우들이 대고 소속되어 있는 스타잇 엔터와 한식구가 된 것에 무척 기쁘다. 배우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더 다양한 작품을 통해 다채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경호와 전속계약한 스타잇 엔터에는 방송인 이상민, 호재, 세븐, 이재 등이 소속되어 있다. 최수영, 정경호, 9년째 공개연의 이유가 있네. 한편 최수영은 배우 정경호와 지난 2012년 교제를 시작해 2014년 공개 열어중인데요.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정경호님과 수영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머지않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의 양식 이사야 36장 15절 여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살다 보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